공평호 TV의 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잘 아는 것, 익숙한 것, 오랫동안 해온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해 본 것, 그리고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다 준 것, 이런 것들을 즐겨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실행해 옮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586 정치인들의 주특기이자 강점은 보통 생활인들의 것과는 상당히 저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표를 끌어모으는 기술, 표를 모으기 위해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그런 기술, 표를 모으기 위한 선전과 선동, 그것, 네거티브 전략.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젊은 날부터 가장 잘 알고, 잘해왔고, 익숙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586의 정치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고 난 다음에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감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선동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정치 공작에 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조작을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마치 참말처럼 잘 둔갑시킬까?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범하고도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중잣대로 자기 편은 무조건 감상고 타인들은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일까? 이런 것들을 아마 수없이 늘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냥 조작하고 공작하고 선전하고 선동한 것이면 그런 것들을 영향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승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을 봅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그 집단의 속사를 비교적 정확히 아는 한 대표 농객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조작하고 공작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세가 비슷할 때는 통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면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을 보면서 저 양반도 저런 소위 586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주특기를 아주 정확하게 관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선전 선동술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또 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끝까지 속임수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을 겁니다. 선거 결과가 찬패로 끝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언론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동문서답 같은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아 저분들은 끝까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구나 그런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젊음이란 것이 늘 힘 있고 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며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좀처럼 속지 않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잘 속지 않는 특성은 아마 전연령층을 통해 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무슨 현명함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속임수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변별하는 거짓과 참을 변별하는 능력이 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간의 돈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저런 속임수와 관련된 경험을 하면서 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선전선동을 하더라도 저 친구들이 저렇게 속이려 드는구나 라는 비교적 익숙한 사람들이 나이가 든 세대들입니다.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서 이례적으로 60대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높은 비중으로 야당을 지지했습니다. 남성의 70.2% 여성의 73.3%가 야당을 지지한 겁니다. 전연령층을 통해서 들어서 정말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보수 진보라는 도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좀 다른 관점에서 정치인들의 선전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변별하는 능력 면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조금 나은 면을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야당 지지도가 높다 저는 그런 해석을 더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미뤄보더라도 나이가 한 살 두 살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그런 강점은 상대방의 불순한 의도나 제의를 변별하는 능력이 젊은 날부터 훨씬 더 강해졌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세월이 흐름이 주는 강점을 아마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웬만해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감은 있으래 그리고 허황된 약속에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좀처럼 속지 않는 것이 나이 든의 미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이 화끈하게 좋아진다 우리가 화끈하게 좋아지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처럼 안 믿죠. 그것이 거짓과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또 한 부류가 20대 남성들입니다. 야당 지지도가 아주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깊이 이 점을 한 번 더 새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이 없다는 이렇게 비난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 이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20대 남성이 가장 큰 오히려 60대 이상의 남성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야당해 보인 것은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공군과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20대 여성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40.9%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성과 감성의 비중이라는 측면에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현실이라는 문제에 더 집중한 세대의 선택이 20대 남성과 60대 이상의 선택이다 그렇게 해석을 더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개인의 선호에 관한 정치적 성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난 받았을 때 아니고 또 비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젊음이든 아니면 늙은이든 간에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약속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에 속게 되면 우선은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가족들 모두와 동시에 사회 전체를 어려움 속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다 보이고 죄기에는 다 들리는데 그런 거짓말이 근사하게 보이고 감미롭게 들리는 것이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면 세상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투자의 세계이든 사업의 세계이든 생활의 세계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와 지도자를 선택하는 정치의 세계이든 간에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과 성공과 번영의 결정적인 요체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들여다봐야 되죠. 저게 거짓말을 하고 있나 참말을 하고 있나. 지금도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잘 직시하게 되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참말을 하고 있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라.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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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